아 당근에서 저기 하이팩 의자 15,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8시 반 정도의 약속을 잡았는데 9시 5분 정도 됐네요 아 이거 근처와 가지고 겁나 헤매 가지고 지나쳐서 그 가까운 줄 알고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데 주변에 와가지고 못 찾아서 좀 헤맸어요 아 그래도 이제 물건 지금 받아서 자전거에 싣고 갈려구요 자전거 뒤에다가 하이팩 의자 고무 바로 꽁꽁 묶었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HU BOB 아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빡세네요 근처 가서 두바퀴 돌고 헤매해 다가 못찾겠어 가지고 지난번에 못 감갔을 때 그때 한번 너무 헤매가지고 아틀란 네비를 깔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네비를 켰더니만 다행히 바로 찾아서 금방 싣고 올 때는 반대로 오면 되겠구나 하고 왔는데 오다 보니까 수원 방향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네비를 한번 켜봤더니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네비 켜고 또 오다 보니까 방금 한참 지나온 길 도로 나오더라고요 의자 가지러 갔던 그 집 근처가 나오더라고요 그 근처 길로 해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군포 고가교까지 네비 켜고 오고 거기부터는 다 아는 길이라가지고 그냥 올라왔어요 아 밤 되니까 방향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정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데 아 이제 Boston에ев ig를 샀어 led 와... 의자는 튼튼하고 좋은 거 같은데... 자 이 의자가 지금 썼던건데 밑에가 여기가 다 내려앉아가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이랬어요 철판이 상태가 앉은게 아니라 의자 앉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이렇게 확 뒤로 확 옆으로 확 이렇게 지금 상태가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뒤로 자 기존에 쓰던 의자가 이건데요 의자 의자가 하이팩 의자가 수명이 엄청 길어요 이게 손잡이만 띄어서 여기다 옮겨서 써보려구요 공부는 웬만한거는 가지고 있어요 손잡이 빼서 빼보고 빠지면 꽂아서 쓰고 안빠지면 그냥 버려요 이것도 오래되서 녹이 좀 낫네요 좀 빠지는거 같은데 이거 빠지는데 이거 빠지네 빠져요 이거다 그냥 꽂아서 쓰면 되겠네 팔걸이는 확실히 이게 있다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요 갑자기 확 꺼지고 이런게 있다던데 얘네만 박아서 쓰면 될 것 같고 녹이 좀 있는데 녹은 좀 닦아내고 그렇게 저기 달아야 되겠네 녹이 좀 오래 써가지고 녹이 좀 났어요 녹이 좀 낫고 오는거 녹이 좀 낫고 녹이 copper 녹이 녹이 구워줄게요 나머지는 청양고추 마늘에 소금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시작해야겠어요 해외도 생긴 건데요 이렇게 변경하고 못쓰는 철수샘이 잘 활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거 이게 빼빠처럼 아주 좋아요 예술이다 예술 보이나요? 이거 진짜 미치겠다 이게 지금 이렇게 시커멓게 녹이 났는데 방금 문질리니까 이렇게 하얗게 됐어요 자 여기 보여줄게요 마법이에요 마법 녹이 이렇게 시커멓게 났잖아요 완전히 깨끗해지진 않지만 그래도 오 깨끗해진 데는 또 깨끗해지네 심한 데는 아이고 와 많이 벗겨졌는데 와 이정도 새까맣던 자리가 지금 이만큼이나 벗겨졌어요 여기도 여기 녹이 지금 이렇게 자글자글 하잖아요 이렇게 이쪽 어떤 거야 이쪽 지금 다 닦아 놓은 쪽 없죠? 비교가 되는 거 같은데 딱 봐도 여기랑 여기랑 색깔로도 비교가 되죠 그리고 철수세미를 문지르니까 와 쑥쑥 떼 밀리듯이 그냥 쑥쑥 밀리네요 이게 수세미 여기 녹이 자 안쪽에도 보이죠? 시커멓죠? 녹아 없어져요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안쪽으로 그래서 어떻게 거의 없어졌어요 광이 나네요 광이 나와요 반짝반짝 하네요 반짝반짝 해요 이제 와우 확실하게 들어갔어요 어우 좋아 너무 만족스러운데 이거 15,000원으로 하이팩 의자 탈걸이 있는 거 해결을 봤습니다 와 이것도 엄청 오래 쓰겠네요 한 10년은 쓰길 거 같은데 자 의자는 완성이 됐습니다 한 10년 써 볼게요 여기 볼트 하나 여기 너트 하나 없이 왔네요 기존에 쓰던 의자 버리기 전에 볼트랑 너트 빼서 이쪽으로 옮기고 버릴게요 자, 지금 제가 해보기 전에 볼트 하나 없이 왔네요 그 다음에 계속 왔어요 그럼 여기서 왔네요 그럼요 이제 왔네 다닐 그럼요 그러면 이제 왔네 그래서 이제 왔네 지금